안녕하세요. 준희연입니다. 누워서 보는 알고리즘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진 탐색 트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 BST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 트리인데 바이너리 트리인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로 유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디스틱트 키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키들이 모두 루트 노드의 키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키들은 모두 루트 노드의 키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도 역시 BST가 되어야 됩니다. 재규적 선언이죠. 그래서 이런 트리는 BST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바이너리 트리이면서 이 루트 노드의 키 15보다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키들이 전부 다 더 작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키보다 전부 다 키들이 더 크죠. 자 여기에 이제 재규적으로 다 만족해야 돼요. 얘는 4, 5가 얘보다 크고 7이 얘보다 아 6이 4, 5보다 크고 7이 6보다 크죠. 얘도 23은 71보다 그 23보다 더 큰 숫자들이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정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 알고 닷넷 들어가셔가지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제 언밸런스 디그 젬플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예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삽입 탐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삽입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세 가지 오프레이션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기본 오프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치 서치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구조가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null이면 null을 리턴하고 키가 같으면 this를 리턴하고 키가 서치 밸류보다 작으면 right로 가고 아니면 left로 가고 자 요 구조를 가지고 7을 한번 탐색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7이 15보다 작죠. 그죠? 15보다 서치 밸류 7이 더 작으니까 left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left로 갑니다. 자 여기에 가면은 이제 7이 6보다 여기 서치 밸류가 7이고 디트키가 6이니까 6보다 7이 크죠. 그죠? 그래서 right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제 이 7이 서치 밸류하고 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리턴하면 됩니다. 그죠?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탐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인서트도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인서트도 바로 한번 예제를 봅시다. V가 9를 인서트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인서트되는 9가 키 15보다 작으니까 left로 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가 더 크니까 6이 6이 9보다 더 크니까 right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right로 갔습니다. 자 이제 리프노드에 도착했습니다. 리프노드에 도착하면 이제 인서션 포인트를 파운드 한거죠. 자 이때는 이제 이 7하고 9를 비교해서 7이 9보다 더 크죠. 9가 7보다 더 크죠. 그러면 오른쪽에 삽입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8이었다면 아니 8이 아니고 6이니까 6.5였다면 왼쪽에 삽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9를 오른쪽에다가 삽입을 해주면 인서트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리무브가 좀 까다로워요. 먼저 9를 한번 가지고 해봅시다. 9를 가지고 가면 이제 15에서 이제 9를 일단 찾아요. 없으면 리무브를 못하니까 자 서치트릭 BST에서 9를 이렇게 찾아가서 얘를 삭제하고 싶은데 만약에 현재 이 9처럼 리프노드다. 얘가 리프노드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23은 여기 있죠. 23을 가지고 얘를 삭제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23 같은 경우에는 자식 노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간단한 게 왼쪽에 하나 있거나 오른쪽에 하나 있으면 그냥 얘를 얘하고 얘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얘 자리에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라이트 차일드를 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식이 V가 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를 삭제하고 싶으면 이제 자식이 2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이제 여기서는 석세스를 가지고 리플레이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세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6보다 더 큰 가장 작은 수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7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8이고 이게 7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7이 이제 석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보다 더 크면서 6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수 제일 왼쪽 끝에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석세스를 가지고 리플레이스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프리디세스 얘보다 더 작으면서 가장 큰 거를 리플레이스 해도 되는데 그러면 5가 리플레이스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세스를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면 자 이 석세스를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는데 이 석세스도 또 자식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기적으로 호출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6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을 여기 올리는데 7도 7은 이제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7을 다시 9를 리플레이스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BST의 조건을 만족하는 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뭐 Unbalanced Example 혹은 Balanced Example 이렇게 이제 랜덤 Example 엠프티도 만들 수 있고 랜덤 Example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인서트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를 인서트한다. 한다. 그러면 가서 5가 여기서 인서트 되죠. 그 다음에 인서트 했을 때 이제 15를 인서트한다. 그러면 10 알고리즘대로 따라가서 이 오른쪽에 이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게 밑줄로 보입니다.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딜리트를 할 때 자 10을 딜리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5가 리플레이스 되겠죠. 그죠? 석세서가 15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프레디세스 석세서 찾는 것도 있어요. 자 getSuccess을 해서 지금 getSuccess을 10의 석세서가 뭔지 찾아보면 이렇게 15라고 리턴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아까 예제로 든 거 지금 이제 10을 딜리트 하려면 석세서가 이제 15니까 15하고 리플레이스 하는데 이 15가 만약에 12 이렇게 12를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삭제하려 삭제해볼까요? 인서트 그 다음에 17을 인서트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7이 인서트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를 다시 10 인서트를 14를 한번 인서트 해봅시다. 14까지 인서트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0은 석세서가 12가 되죠. 그죠? 12를 삭제하려면 또 14가 12를 리플레이스 해야 되죠. 그래서 delete remove 10을 해보면 얘가 이제 석세서를 찾아서 12하고 리플레이스 되면서 12도 다시 14하고 리플레이스 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BST 의 탐색 서치 그 다음에 삽입 인서트 특히 조금 까다로운 게 삭제죠. 그죠? 삭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특히 삭제를 한번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